자 2020년도 9월 15일 6시 25분 입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은 무조건 일단 상승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이 흘러 왔는지 한번 지켜볼 한번 볼까요 자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요 전저점 3376을 지지를 받고 지금 주가가 요 구간을 제가 깨면 안된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저점 오늘 전저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반드권이 와서 3,404.25까지 반등이 왔는데요 자 요 구간이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 입니다 자 요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아직까지는 뭐 추가 상방이 강하게 올 수는 있는 구간 인데요 자 3,404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쯤은 매도로 대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 구간에서 한번 매도로 한번 대응을 들어 가시고요 자 요 구간 지금 현재 3,405.50이 지금 고점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때려 맞고 밀리는가 요거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맥점은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아주 강한 반동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기술적으로 조정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목표가가 지금 상승장으로 3,4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420 까지는 뭐 추가 받는 건이 올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간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갈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목표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450 까지는 일단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mp도 마찬가지에요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추가 상방을 갈 것이냐 아니면 못 갈 것이냐 중대 변곡 구간에 접어 들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구간에 매도로 대응 들어가시는 분은 무조건 추가 상방을 지금 올라가는 장에 반대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한번쯤 매도로 대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도로 대응 들어가도 자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 지금 매도로 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손저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강한 매물벽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도 상승장에다가 반대 포지션을 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도 쉽게 많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것은 극히 조심을 하시면서 매도로 대응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오늘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추가 목표가를 상승 추세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요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로 대응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28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돈 버는 비결이라든가 재산을 늘리는 비법 그 다음에 전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겠다 그러신 분은 요기 지금 안내 문구가 나오죠 요거를 보시고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1차 목표가는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거의 다 도달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돌파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목표가를 2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냐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다음 목표가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로 잡을 것이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목표가를 3424까지 3424에서 3426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잡을 수는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서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요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3400이 나왔잖아요 3400 3400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안 깼을 경우에는 홀딩을 할 수 있어요 자 주가의 모습이 여기서 추가 반등을 못하고 지금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1차 목표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3404 3405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자 추가적으로요 추가적으로 3424까지는 상방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상방이 열릴 수는 있는데 3424까지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한번쯤 손절과를 잡고 매도로 대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구간에도 아무리 올라가는 장이라고 해도 상승 추세에도 조정장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손절과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이 고점을 돌파를 이제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갖고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제 이야기대로 지금 조정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추가 돌파를 강하게 하는 구간이면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뚫고 못 올라가면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거 제가 시황분석을 뭐 요정도로만 내드리고요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자 오늘 일자 목표가를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옷장서부터 다시 주가가 밀려서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하방압력이 엄청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아시고서 전략적으로 매도로 대응 들어갔을 땐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라 자 그 대신 분할 매도로 때릴 사람들은 3405에서 한번 분할 매도 때려 버리고 그리고 성공하며 홀딩하고 만약에 뚫고 올라온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424에서 26 라인에서 또 한번 물량을 실어 버리는 그런 전략을 전략적으로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씩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갈 것 같으니까 요정도로만 제가 일단 녹음을 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ذه 한 kurz Jane 자 누가 보식 를 전엔